Q. 날씨가 너무 추운데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 진짜 의자가 넘네요 어떻게 제가 잠시 이렇게 되네 옷이 굉장히 불편해서 어떻게 좀 앉아봐요 이렇게 앉아야 되나 너무 불편하네 이거 이렇게 해서 제가 아나 올려 드릴까요? 아 예예 요렇게 아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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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뭐 짙없게 뭐 촬영하시겠어요 특히 뮤직비디오가 굉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또 아이돌 그 아이돌들만 촬영했던 홍홍기 감독님께서 또 이번에 메가폰을 잡으셨고요 그래서 아마 트로트는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 전문용어로 떼깔이라고 굉장히 떼깔이 잘 나왔다 네네네네 아 아 아 네 아